창민 씨가 일본 지금 투어를 전성 매진으로 마치셨다고 아니요 그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매진은 매진이죠 다섯 자리라도 있었으면 매진시켰으면 매진인 거고 그게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매진이 매진이죠 아니 진짜 나고야 도쿄 오사카 일본 투어 마쳤고 그리고 6월 30일에 또 팬미팅도 전성 매진 매진 이미 됐어 팬분들이 그래도 저희가 공백이 좀 있었어요 2M으로 일본 활동을 하고 나서 공백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들 기다려주시고 해서 또 2PM 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의리 있어요 팬들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반응이 딱 가면 어때요 네? 일본말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아니 그 유노윤현 선배님은 훨씬 잘하시죠 토킹 오버 좀 해보세요 화면 됩니까? 화면 됩니까는 아 진짜 오리사시불이ですね 오리사시불이ですね 오리사시불이구나 일본의 생활은 괜찮은가요?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忙하지만 하나씩 일ujune 그리고 아들 예예예? 진짜 일본은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응원해서 네, 감사합니다 일본어 되게 잘하세요 이하얀 양 다 알아들으셨죠? 아, 조금.. 저 새콧이 갑자기 먹어요 새콧이? 새콧이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